아, 누가 오는 거야? 아, 또 너야? 아, 진짜... 여기서 동아 주인공처럼 뭐하고 있었어, 여기서? 아, 진짜... 여기서 동아 주인공처럼 뭐하고 있었어? 어? 왜? 난 거 알았어? 아, 몰랐어. 너도 몰랐어. 저기도 봤는데... 어, 무슨 무슨 왕자님처럼... 왕자님처럼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? 어때? 나 있어서? 난 좋아. 어? 말해 뭐해? 말해 뭐해? 아, 뭐야? 댕댕이! 아니, 손 잡고 어깨동무는 기본이고 막 이렇게 한다고 바로바로 진짜 남자친구처럼 바로 왔어. 저거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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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